자 깡통박사 현남입니다. 예전에 만든 모타를 이용해서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플라이 웨이트가 있어서 현력이 날개가 있고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8개가 붙어있습니다. DC 5V로 돌아갑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파워를 주고 로테팅을 시켜보겠습니다. 엄청난 파워로 돌아가네요. 멋집니다. RPM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2000rp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깡통박사 현남이었습니다. 이건 차게 돌아가네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깡통박사 현남이었습니다. 자.